1979년 페트병 생산 2007년 아셉틱 설비 도입 등 삼양패키징은 모든 순간을 최초를 향한 도전으로 채워왔습니다 삼양패키징은 기술에 대한 혁신, 품질에 대한 책임감, 고객에 대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초를 향한 도전을 계속합니다 삼양패키징 광희연 공장은 첨단 무균 충전 시스템과 숙련된 경험을 통해 아셉틱 페트 음료를 생산합니다 약 3만 병의 대규모 부지에서 총 6개의 라인을 통해 연간 14억 7천만 병의 생산 능력을 갖추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셉틱 페트병은 핫필링에 사용되는 내열병과 비교하여 적은 중량의 프리폼을 사용하기에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130ml부터 1.5L까지 내열병 대비 다양한 용기 설계가 가능하기에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보다 자유롭게 구현합니다 광희연 공장의 1호기와 2호기 생산 라인은 중성 pH 음료인 차, 커피류 등 미생물적 안정성이 중요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또한 3호기는 푸시풀 캡과 38mm 광구 타입 캡 적용이 가능하며 4호기는 아셉틱 탄산 및 색 음료 제품 생산과 함께 이중 캡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5호기는 2개의 소형 라인으로 나뉘어져 고객의 다품종 소량 생산 요구에 신속히 대응 가능합니다 삼양 패키징은 첨단의 무균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폼 생산부터 음료 충전 및 포장까지 원스톱 아셉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페트에 기반이 되는 프리폼은 사출 성형과 블루 성형을 진행한 뒤 에어컨베이어로 이동됩니다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인 전자동 다기능 추출기는 원료 고유의 맛과 향을 보존시켜줍니다 이 원액은 원심분리기를 통해 저장탱크, 필터 시스템을 거친 뒤 배압탱크로 이동되어 음료로 제조됩니다 특히 초고온 멸균기에서는 장시간 살균 대비 영양소 파괴율을 월등히 낮추는 초고온 순간 살균 공법을 진행합니다 이제 삼양 패키징의 기술 집약지인 아셉틱 챔버에서 살균 세척한 페트에 음료를 충전합니다 이와 같이 삼양 패키징의 독보적인 최첨단 무균 충전 시스템은 신선한 음료 본연의 맛을 안전하게 그대로 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품이 최상의 품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엄격한 검사 기준을 바탕으로 용량 검사와 캐핑 검사, 라벨링 및 포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삼양 패키징은 테크센터와 음료 개발팀을 통해 R&D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테크센터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페트 포장제 연구를 진행하여 안정성, 물류성, 성형성 등의 최적화된 용기 디자인을 구현하고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음료 개발팀은 고객이 원하는 레시피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최적의 맛을 찾아냅니다 더 나아가 삼양 패키징은 품질 경영 시스템인 ISO 9001 인증 국제식품기구로부터 FSSC 22000 인증 식약처로부터 GMP와 HESOP 인증 등 높은 품질 기준의 인증을 취득하여 안전한 생산 환경을 만들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에 앞장서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신뢰의 상징 삼양 패키징 안전하고 위생적인 패티 용기에 우리가 담아내는 것은 맛과 향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일상을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고객의 맛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최첨단 아셉틱 시스템으로 최상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다가올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앞서 제시하며 또 한 번 채출 솔루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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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